영탁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스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게 오셨네요 바쁘셨나봐요 고마워 땡큐 땡큐 야오 야오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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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번만 드릴게요 나 마이 안 찍어도 돼? 마이요? 네 여기 한 번만 드릴게요 여기 한 번만 드릴게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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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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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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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또 더워진 것 같은 느낌 아까 고소하게 될 걸 보고 알고 있겠네요 반찬은 옛날에 찐 성분간에 찍었는데 맛있었어요? 아, 잘 드셨어요 근데 홈수저의 눈발이 있네요 아, 두 마음은 남았죠 홍시 씨가 이렇게 호흡을 하는, 모든 미래를 해주 weak 일단, 아버지 정리에 가서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한 번을 위해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